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자 오늘은 발디 일렉션 시간으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은 홈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. 발디가 그레니의 집으로 간 그런 이야긴데 여기에서 휴지가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?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바로 한 번 가봅시다! 앗 뿅! 데이 4 어 일단은 지금 발디가 그레니의 집에 갇힌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. 그 전 영상들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4일차 영상을 안 봤었거든요? 한 번 보자고요. 어 일단은 또 깨어났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생쥐한테 당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잡혔었거든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식 참을 썼다! 에헥ась 아이고 소리 났다! 큰일났다! 또 귀는 겁나 밝거든요? 할머니가 어 그러나 화가 잔뜩 났네 발디 야야야야 빨리빨리 침대 밑에 숨어 침대 밑에! 걸린다! 어? 아 일단은 빤쓰러는 선택했습니다 지금 할머니한테 아직은 안 잡힌 것 같고 1층 그 부엌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인형이 돼버린 발디? 아... 노오! 도망쳐! 아 아 아 딸딱딱딱딱 우리... 귀요미... 발디딛는 눈이 있나?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... 오케 야 이거 그 거기인가? 그 개구멍 쪽인가? 뚜뚜뚜루 뚜루뚜루 뚜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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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 하이? 자아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어 응 아~! 여기 그쪽이구만! 그 차고 쪽이네여 여기는 저번에 이 쥐놈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박살 났었어요 퇴치하러 가자 하하하 여기 있었네? 조심 조심 아하 그 인마 지금 지세상이네 살판 났거든요 누가 왔는지 꿈에도 모를거에요 너는 일루 와 짜식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 너 일루 나와 이제 너가 당할 차례요 하하하하 일루 아 그래 숨는거보다는 1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 생드녀 그대로 보내 버리겠습니다 준비됐나 친구 잘 가세요 야 I see you 아.. 끌려 간다 끌려간다 안돼 내려놔 어? 어? 흐읍 너하우 아우!!! 자 할머니 넘어와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야 ㄱ 단돈에 뭐야?! 나 죽.. 나! 나 죽어요! 잘가라, 발디야. 자, 데이 1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레인이 2로 들어간 발디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? 결국에 그.. 다른 차원의 발디는 죽은 겁니까? 자, 그 방을 들어가지 마요. 어.. 새로운 집으로 들어온 발디인데 크기가 크다, 어째? 뭐야?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! 뭐하는거야? 이번엔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? 아직까지는 들키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? 저 오른쪽에 설마? 그랜니의 남편 할배? 그랜퍼 그럼 그렇지 이번에는 무려 빌런이 두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나 어떡해 난 분명히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데 뭐야 여기 자 할머니까지 걸어고 있는 상황 위험하다 위험해 일단 숨어 이게 안 들켜? 거의 뭐 완벽하게 숨었는데 저 방 느낌 이상해 어? 뭐지? 아니 먼저 같이 내드리구나 마리오랑 커패드랑 저 가운데에 여기서 빨려 빠져나갈 수 있는 겨? 자 뭐야? 스턴건?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다 흐허 이거 쏠망하겠어 예에에에에에에엑 뭐야?! 내가 여기서 왜 나와? 하하하 아니 글씨체 실화냐 이거? 그림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이거? 저 혼스트롬퍼님께서 제 이름을 또 여기다 박아놓으셨네요 여기 약간 신기하네요 방명록 같은 느낌이에요 휴지 그레니지 왔다간 휴지를 지나 할배! 그랜파까지 자! 이젠 복수의 시간입니다 받아라 스턴건 왜왜왜왜 저기요 할배 할배요! 하하하 하하하 쟤 뭐하는거야? 야 너 목숨이 아깝지가 않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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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실때가 됐네요 할배 제 목소리가 전혀 안들리나요? 하하하하 개꿀 저거봐요 저거봐 그저기 자빠져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모습 좀 봐봐요 하하하하 할배야 그럼 좀 적당히 웃어야 될 것 같다 너 지금 느낌 쎄하거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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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아직 한 명이 남아있었잖아요 남편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극대 노하는 필머 하하하하 하하하 또다나 1 플러스 1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랑을 무시하지 마 이 자식아 자 일단은 또 탈출 해봐야죠 시작부터 어.. 그램파 어.. 위험해 야.. 그걸 밟고 넘어지냐? 목소리 이상해 잠깐만 다행이야 아직 들키지는 않았어 응 아니야! 일루와 아이씨 유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잠깐만 여기는 그 크라켄 있는 그 장소 아닙니까? 보트다! 이제 이 찌긋찌긋한 곳을 탈출할 수가 있어! 오예 갑니다 핸들이 없잖아 야 여깄어 핸들이랑 모터랑 다 갖고 왔어 내가 아야야야 뭐야 뭐야 이렇게 어이없이 간다고? 야 정신 차려 어? 어? 뭐야 살아있잖아 어어? 어? 뭐야 아 원래는 얘가 탈출하려고 한건데 지금 기절한 틈을 타서 내가 가져간다 잘 먹겠습니다 어? 어? 아이고 여기까지 갖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를 모를 누군가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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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시동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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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나 죽는다 나 좀 구해줘 저거를 도와줘야되나 저 자식 아니었으면 나 탈출하기 힘들었을텐데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용사님 그래 맞아 나도 사람인데 다 같이 다 같이 탈출하자 좋았어 일로와 내가 금방 구해줄게 용사님 안 돼 어? 대의를 위해서라면 희생도 필요한 법이야 살살하면 살아야지 왜 으르르 바니 깜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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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